치즈집 같은 경우는 제가 루키 등급으로 내려서 방송을 해야 돼서 지금 영상 보관 일자가 일주일까지 입니다 저 캐주얼바 창업하는데 네이밍 추천해주세요 어? 이거 재밌겠는데 메뉴가 뭐가 있어요? 어떤 거 팔아요? 메뉴는 이탈리아식 저 스무 살 때 친구가 소개팅 해줘가지고 체크 남방 입고 소개팅 하러 가면 그 파스타 집 이름 뭐예요? 베네치아 일단 우린 무조건 베네치아예요 그때는 파스타도 아니었어 일단은 그때 스파게티였어 좀 힙하고 귀여운 네이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돌아 돌아 이제 베네치아 어때요 베네치아 맘스 파게리 그건 에미네임의 파스타 집이고요 이탈리아의 지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지도 좀 많이 써먹어 보니까 이제 피렌체 아 피렌체도 많죠 나폴리 나폴리도 많이 썼을 것 같다 뭐 그럴싸한 지명이 없나 베네치아 아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 부츠 어때요 부츠 모양 이탈리아라서 부츠 시칠리아 어때요 홀리몰리 나폴리 진짜 열받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가 괜찮아서 할 말이 없다 홀리몰리 나폴리 올리롤리 홀리몰리 과카몰리 나폴리 너무 길어요 밀라노 기사식당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나 아직 안 가봤는데 밀라노 기사식당이 은평구에서 좀 유명해요 약간 그런 거 어때 지명 하나 쓰고 피렌체 한밭집 어때 어때 피렌체 한밭집 정통 이탈리아 단어랑 한국식을 하나 붙이는 거야 어 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고 피렌체 돼지국밥 나폴리 김밥천국 밀라노 급식소는 좀 심했다 혹시 그 메뉴 식판에 나갈 생각 있어요? 리조토 떠가지고 이렇게 식판 위에 턱 올리고 다음 피자의 땅이 아니고 국밥의 땅 나폴리탄 괴담 하하하하 이 정도면은 때리때리 이때리 아니 하나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밖에 안 가네 좀 시야를 좀 넓힙시다 자꾸 또 편법술 때리때리 이때리 아이구 참 내 진짜 홀리몰리 나폴리랑 때리때리 이때리가 지금 박빙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조 홀리몰리 나폴리? 할머니 사진 하나 붙여 홀리몰리 나폴리로 가는데 간판 자체를 완전히 국밥집 바이브로 해가지고 할머니 사진 하나 놔두고 하하하하 파스타의 효능을 써놓으면 완성 하하하하하 휴먼 예체로 파스타의 효능 예로부터 파스타는 음향오행 중 온기를 담당하며 몸에 체열을 올려 각종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예방하는 우리 민족의 보양식입니다 요런 바이브로 갑시다 요런 게 좋겠네 뭐 때리때리 이때리를 하든 뭐 홀리몰리 나폴리를 하든 서울에 계시면은 밀라노 기사시당 한번 가보세요 전국에 또 재미난 이태리 식당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한번 또 가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광안리에 낼 거예요 아 그래요 광안리에 있는 때리때리 이때리 광안리올리오 홀리몰리 나폴리 광안리점 광안리점이면 다른 지점도 있나요? 아이 뭐 승승장구 하다 보면 뭐 이제 뭐 가맹도 받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자 아무튼 오픈하면 갈 사람 있을 것 같네요 홀리몰리 나폴리 광안리점 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픈하시면은 저도 이제 부산 내려가서 한번 엄마 아빠 누나들이랑 한번 가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아 이제 방종을 해볼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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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